영원한 제국 로마 세계제국 몽골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영국 그리고 20세기 초 강대국 미국까지 과연 무엇이 그들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인털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니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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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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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강대국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할까? worst way if you have bad leadership or stupid leadership then you waste away your assets, right? power is the ability to get the things you want and you can do it of three ways you can do it by coercion or by payment or by attraction um, it doesnt feel that it needs to rule the world 그것이 필요한 것은 자신의 소중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패권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2500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세계 패권의 비밀에 Mazin의 태어나는 것이 세계 패권입니다. 기원전 216년 8월 2일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칸나이 평원은 로마군의 참혹한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이날 단 한 번의 전투로 로마는 팔만의 정예군과 원로원 의원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쁜 소식은 이제 칸나이와 로마 사이에 적군을 막을 만한 어떠한 병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마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간 인물은 The biggest army they have ever raised has gone. It's not just been beaten, it has gone. Their total losses in battle in the previous two years were close to a hundred thousand men. No state in the history of the ancient world had suffered losses that high in that short a period of time. 로마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간 인물은 바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정보가 제한 방식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을 통해 로마을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니발에 지내던 롬을 거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국인으로 사물을ichte 롬을 쥐고 났들던 롬을 쥐고 났고 한니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형아 안으로 가 werden 롬을 지내던 롬을 쥐고ák도록 롬을 쥐고 로마는 기원전 216년에 파멸 직전까지 갔습니다. 로마 역사상 이보다 더 참혹한 패배는 없었죠. 하지만 이 사건으로부터 22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일로 로마가 망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죠. 아니, 오히려 패배한 것은 고대 최고의 전략가라는 한니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로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는 다른 나라였다면 망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을 정도의 패배를 당하고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한니발은 왜 로마와의 전투에서는 항상 이겼으면서도 전쟁에서는 결국 패하고만 한 것일까요? 한니발의 고향인 카르타고는 현재의 트위니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지배권을 쥐고 있던 북아프리카의 강국이었죠. 하지만 로마와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히칠리아와 지중해를 모두 빼앗겨야 했습니다. 당연히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죠. 이곳은 나라의 전쟁을 예방했습니다. 당신은 부인의 고향인 카드가 한니발의 자리에 대해 더욱더 강한 것이다. 이곳은 사도의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니발의 정상적이 나을 squeaky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정상적이 나을 때로는 그는 중간에 맞추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전쟁이 강한 호나가 있다면 그는 다시 전쟁의 부인에 대한 강한 지침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 바카 가족들에게는 롬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니벌이 이 sens에 대한 정의, 정의입니다. 기원전 219년. 한니발은 스페인 반도 안에 있던 로마의 동맹도시 4군툼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을 시작합니다. 동맹도시가 공격받자 로마는 지원군의 파견을 결정합니다. 스페인으로 병력을 파괴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때 로마는 한니발이 스페인에서 영토 확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니발에게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중해는 이미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만약 바다로 로마를 공격한다면 해상에서 로마 해군에 의해 격퇴될 것입니다. 또 이탈리아와 연결된 육지는 알프스 산맥이었죠. 양떼를 모는 목동이라면 모를까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한니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한니발이었습니다. 한니발은 호칸의 알프스를 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5만의 병력과 37마리의 코끼리를 대동하고 적대적인 갈리아인들과 싸워가면서 프랑스 남부를 횡단한 후 알프스를 넘은 것입니다. 기원전 218년 11월 한니발의 군대는 이탈리아 북부에 도착합니다. 이제 한니발 이외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 로마의 안마당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는 모험은 한니발의 군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5만이 넘던 병력이 불과 2만 6천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218년 11월 이탈리아 반도에서 하이리바를 기다리고 있던 로마군은 총 75만 명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엄격한 군기와 강력한 전투력으로 정평이 난 로마군단이었죠. 2만 6천대 75만. 한니발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미치광인 것일까요? 고대 최고의 전략가가 미치광일 리는 없겠죠. 한니발은 로마로 쳐들어가면서 그때까지의 전쟁을 꼼꼼히 연구했습니다. 특히 불과 3만 6천의 병력으로 100만 대군의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의 전략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한니발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당시 로마라고 불리던 나라가 단일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원전 3세기의 로마는 로마라는 도시국가를 맹주로 하는 도시국가들의 연합체였습니다. 그 안에는 로마인과 유사한 라틴계 도시도 있었고 전혀 다른 민족인 그리스계 도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로서는 야만인인 갈리아인들도 있었죠. 이들은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로마와 칼을 겨누던 사이였습니다. 우린 이와 유사한 형태를 아테네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생기의 아테네도 로마처럼 도시국가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무수한 도시국가들이 아테네를 맹주로 받들고 있었죠. 아테네나 로마뿐 아니라 고대 최대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르시아인의 패권 아래 메디아이, 이집트이, 바빌로니아이, 아시리아이, 유데이, 페니키아이,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국의 응김력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대규모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면 제국은 허망할 정도로 쉽게 붕괴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불과 3만 6천의 병력으로 100만 대군의 페르시아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와의 본격적인 첫 대결이었던 이수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인들과 이집트인, 이오니아인들이 알렉산더의 우군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대결이었던 가오가멜라에서마저 다리우스 3세가 참패하자 이번엔 메스포타미아 지방까지 알렉산더에게 성문을 열었죠. 고립된 다리우스 3세의 페르시아는 추격할 필요조차 없이 자멸했습니다. 그래서 Hannibal came to Italy but he saw it as Rome as a conqueror and then lots of other places who were Italian but weren't Roman and he would his in his mind it was well why should you fight and you should die for Rome they are the the conquerors they are the you are part of their empire why stay with them and it's thinking the same way that Alexander could think when he came to Persia Hannibal's essential strategy was that of both quick victories and the presumption that many of Rome's Gallic and Italian allies would almost immediately give up on Rome and join with Hannibal reversing that manpower imbalance and therefore making it essentially impossible for Rome to resist Hannibal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에서 했던 일을 이탈리아에서 재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군사적 천재인 Hannibal이 로마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면 로마의 동맹국들이 자연스럽게 Hannibal 쪽으로 넘어올 것입니다. 두세 차례의 압도적인 승리가 겹쳐지면 로마 여러분 붕괴할 것이고 Hannibal은 손쉽게 로마를 멸망시킬 수 있겠죠. 첫 번째 충돌은 로마가 가장 최근에 정복한 지역인 갈리아 키살피나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갈리아 키살피나는 현재 이탈리아의 북부지역으로 당시엔 원주민인 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동맹국들이 로마는 갈리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당장 군단을 출동시킵니다 하지만 로마군과 한니발이 본격적으로 맞붙은 트레비아 전투에서 로마는 완패하고 맙니다 로마군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지만 한니발 측의 피해는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러자 이수스 전투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갈리아 키살피나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갈리아인들이 일제히 로마에게 반기를 들고 한니발의 휘하로 몰려든 것입니다 한니발의 병력은 단번에 5만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니발은 로마의 동맹국들에겐 일관되게 자비를 베풀어 로마연합의 굳은 결속을 무너뜨릴 작정이었습니다 한니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로마연합 전체를 적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적은 오직 로마뿐이다 너희들에겐 지금 당장 자유를 주겠다 몸값도 요구하지 않겠다 로마를 떠나 한니발에게 붙으면 한니발은 그런 나라를 적으로 삼지 않고 자유와 독립과 안전을 보장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해라 로마는 갈리아에서의 패권을 상실했습니다 곧 이탈리아 본토로 남아하는 한니발군을 맞아 두 번째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역사상 트레시메아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투에서도 로마군은 패배합니다 국가원 습격인 집정관마저 전사할 정도의 참패였습니다 역사상 트레시메아 전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적당한 요구에 대한 공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르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이동으로 다르기 바랍니다 이동으로 한니발을 지켜보고 싶을 때 그 로마니발을 지켜보고 싶을 때 그리고 이자흥 중독으로 가려는 자기에게 전투가 로마군을 물리친 한니발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를 우회해서 이탈리아 남부로 남아한 것입니다. 갈리아인들과 라틴계 도시들에 이어 이번엔 그리스계 도시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이탈리아 남부는 곧 한니발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한니발은 로마의 동맹국들을 약탈하고 파괴하면서 이탈리아 남부를 휩쓸고 다녔죠. 로마는 이탈리아 남부는 가죽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도 이번엔 끝장을 볼 각오를 했습니다. 강경파인 바로를 집정관으로 선출하고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8만의 보병과 7천명의 기병을 동원했죠. 총력전임을 보여주기 위해 원로원 의원도 80명이나 참전했습니다. 4. 5. 5. 5. 8. 11. 12. 13. 12. 13. 14. 그리고 그 두 칸솔은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원전 216년 8월. 드디어 양군이 칸나이에서 만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수스와 가오가멜라 단 두 번의 패전으로 붕괴했습니다. 로마도 두 차례나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죠. 물론 아직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패배가 겹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니발 만큼이나 로마도 필사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칸나이 벌판에는 14만 명의 대병력이 집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 정도의 병력이 한 장소에 집결한 적은 없었습니다. 로마와의 결전을 원했던 한니발이 그토록 고대하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드디어 8월 2일 아침. 이곳 오판토강 오른쪽에 로마군이 진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군의 전략은 말 그대로 힘의 우위를 이용한 정면 돌파였습니다. 적에 비해 두 배나마는 8만의 정해병력을 중앙에 집중시켜서 힘으로 밀어붙일 계획이었죠. 한니발도 곧 진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돌파에 집중한 로마군에 대해 한니발은 군대를 한 줄로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한니발의 전쟁 한니발의 전쟁 한니발의 전쟁 한니발의 전쟁 갈리아인으로 이루어진 일렬의 뒤에 한니발은 중무장한 정의 카르타오 군을 배치했습니다. 한니발이 로마군에 대항하기 위해 준비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니발이 알렉산더 대왕에게서 배운 두 번째 전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니발은 로마라는 강적에 맞서기 위해 알렉산더 대왕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대군에 대해 압도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알렉산더의 비밀을 알아냈죠. 그것은 바로 기병이었습니다. 한니발이 맞서기 위해 알렉산더 대왕을 수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수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수 있겠습니다. 한니발의 군대는 비록 보병 전략에서는 적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기병은 로마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7천명인 로마 기병보다 많은 일만의 기병이 있었죠. 더군다나 유목민 출신의 이들 기병은 로마 기병보다 전투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한니발은 이 기병대를 양쪽 끝에 배치했습니다. 한니발은 대왕을 수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수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중앙 돌파를 노리는 로마군과 한니발군의 제1렬이 충돌했습니다. 로마군이 중앙에 맹공을 퍼붓자 한니발군은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병끼리의 전투는 로마의 생각과 달리 전개되었습니다.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전투력도 뛰어난 한니발군이 로마군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보병끼리의 싸움도 로마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니발 군대의 일렬이 후퇴하면서 둥그런 주머니 모양을 만들자 정해병력인 카르타고 보병이 로마군의 좌우에 등장했습니다. 로마군은 삼면에서 공격당하기 시작했죠. 로마가, 로마는 그쪽을 수행하셨습니다. 로마의 풀대의 работ은 여기서 다시 동생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비병끼리의 전투에서 로마 기병을 물리친 한니발의 기병이 돌아와 로마군의 배후를 맞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군은 완전히 포위된 채 절망적인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언은 명의 contaminar lar Viso kings hybrid are going to die easily and what follows is hours of slaughter done face-to-face you have to go face-to-face and kill each and every one of those Romans those fifty thousand men who die mostly died in the hours that followed 로마 역사상 가장 참혹한 패전이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습니다 참전했던 원로원 의원 80명도 대부분 전사했습니다 원로원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집정관 아이밀리우스와 전 집정관 세르빌리우스 등 로마의 수뇌부도 전사했습니다 한니발에게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니발은 칸나이 전투의 패전으로 로마 연합이 동요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니발은 포로를 로마 병사와 로마의 동맹국 병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무참히 죽였습니다 하지만 동맹국 병사들은 몸값도 요구하지 않고 살려서 조국으로 돌려보내는 자비를 베풀었죠 한니발은 이제 로마 연합의 붕괴를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칸나이 전투의 승전모를 알리기에 한니발의 막내 동생 마고는 카르타고에 갔죠 그리고는 로마군 전사자들의 손가락에서 빼낸 금반지를 산더미처럼 바닥에 쌓아 올렸습니다 원로원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최초의 세계제국이라고 불렸던 페르시아는 이수수 전투와 가오가멜라 전투 단 두 번의 전투에서 패했을 뿐이지만 동맹국들의 이탈로 패망했습니다 로마도 세 차례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이젠 누구나 동맹국들이 로마를 떠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약소국들이 동맹의 주인을 바꾼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동맹의 맹주가 힘의 위에서 뒤처지면 동맹국들은 가차없이 이탈하는 것이죠 제국은 모래로 지어진 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로마의 차례입니다 트레비아, 트라시메노, 칸나이 전투까지 세 차례나 한니발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비춰본다면 로마연합은 곧 붕괴할 것입니다 맹주로서 동맹국들을 지킬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니발은 이탈리아 남부를 돌아다니며 동맹국들의 이탈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죠 로마의 동맹국들은 로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카파 등 이탈리아 남부듯이 일부에서 로마의 반기를 들었지만 그들의 결속은 굳건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로마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로마는 도대체 무슨 재주를 부린 걸까요? 마법이라도 건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건국 초기 로마인들이 사비니인 여인들을 약탈해서 아내로 삼은 이야기는 루벤스를 비롯한 많은 화가들에게 그림의 소재가 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안고 문지망을 넘는 서양풍습의 기원이 된 일화죠 하지만 그 후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비니인 여인들의 약탈 이후 두 부족은 전쟁 상태에 돌입합니다 자기 딸들을 훔쳐갔으니 가만둘 수 없었죠 하지만 네 번에 걸친 전투 결과는 로마 쪽의 승리였습니다 헌데 승리한 로마인들은 패배한 사비니인들을 그대로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귀족들은 그대로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 되었으며 왕도 두 부족의 왕이 공동 통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는 건국 초부터 패배자들조차도 자신들과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카이사를 배출한 일리우스 가문이나 아우스투스 황제 이후 로마를 통치한 클라우디우스 가문 역시 로마에 합병당한 부족 출신이었습니다 자신들과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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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람을, even into the Roman DNA, even the Roman bloodstream. And that's unprecedented and I think it made Rome as effective and long-lasting. It's not that if you like the origin of the individual is an issue or their culture or their background or their religion, none of that is the consideration. The consideration is simply what have you done in relation to Rome. 20세기 패권국가인 미국과 로마는 그런 점에서 유사합니다 미국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주석겨 한데 어우러진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입니다 인종의 용강로라고 불리기도 하죠 미국엔 백인, 흑인, 아시아인, 중남미계 이주민인 히스패닉 등 정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시민이죠 로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맹북들 중에는 사비니인과 같은 라틴계도 있고 타렌투미나 레지오 같은 그리스계도 있었습니다 야만인 갈리아인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스템에 있는 로마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것이 부를기에 한눈 repl persecu다고 합니다. 로맨은 아주 자리에 의하면, 그 데다의 종류에 대한 의견, 그의 인식에 의 comes called race. 이의 인식, 그의 인식 요리를ena 받았다. 이의 인식은 아ene아, 그의 인식도 아ene아. 인식을 보면, 이의 인식은 태국이고, 이의 인식으로 인식 이런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식으로, 로마가 이탈리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결한 상대는 삼리움족이었습니다. 강건한 산악민족이었던 삼리움족들은 로마인들에게 여러 차례 패전을 맛보게 했으며 무려 40년 동안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40년간 싸웠다면 원한이 사무칠 만한 사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수한 희생을 치르고 삼리움족들을 굴복시킨 로마는 이번에도 그들에게 시민권을 나누어주는 정책을 취합니다. 아니, 단지 시민권을 나누어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창 카르타과 전쟁 중이었던 기원전 263년 오타릴리우스 크라수스가 로마의 집정관으로 선출됩니다. 그는 로마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리움족 출신의 평민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죠. 그러한 그가 로마 시민권을 얻고 전쟁을 지휘하는 국가 최고 지휘관이 된 것입니다. 삼리움족이 로마에게 항복한 지 고작 20년이 지났을 뿐이었죠. 이건 동시대의 고대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로마보다 훨씬 먼저 에게이와 지중해의 지배자로 떠올랐던 아테네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델러스 동맹의 맹주로서 에게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제국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에 대한 관념은 로마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테네는 양친이 모두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자식들도 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른 도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양친 중 한 사람이 아테네 시민권자인 경우에도 아테네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연 최고 지도자 페리클레스의 아들조차 시민권의 대상 밖이었죠. 재혼한 아내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라고 합니다. 재혼한 아내가 외국인 도시가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의 양대 강국이었던 스파르타의 시민권 제도는 더 폐쇄적이었습니다. 건국적인 스파르타는 전체 토지를 9,000개로 나눈 후 토지를 보유한 9,000명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경우처럼 양친이 모두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외국인은 반기지 않았죠. 결국 스파르타는 로마와는 정반대로 시민권자가 점차 줄어들기에 이릅니다. 기원전 480년쯤 전성기의 스파르타 시민권자는 8천여 명이었지만 불과 100년 후인 기원전 371년에는 시민권자의 숫자가 고작 천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스파르타인이 무적의 전사라고 해도 천 명밖에 안 되는 시민으로 패권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민족을 동료로 받아들이지 못한 페르시아와 아테네, 스파르타는 결정적인 전투에서 패하는 순간 곧바로 붕괴했습니다. 동맹국들이 강한 주인을 찾아 떠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로마는 달랐습니다. 동맹국들에게 로마란 일시적으로 충성하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는 이미 그들의 조국이었습니다. 자, 한니발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니발은 이제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알프스를 넣으면서까지 감행한 이 모든 전략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이길 수 있었던 알렉산드의 전략은 이탈리아에서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칸나이 전투에서의 패배로 한니발과의 정면대결이 가져올 위험을 깨달은 로마는 전략을 바꿉니다. 지구전 전략을 추구해온 파비우스가 전시사령관인 독재관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 devised는 repose 지구전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Fabius is unique in Romanhistoire because he says no I'm not going to do that for my glory what I'm going to do is the best thing for the state 지중해의 제외권을 로마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르타고 본국으로부터의 지원도 불가능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국으로부터의 지원은 단 한 차례뿐이었죠. 한니발은 계속 줄어들기만 하는 병력을 거느리고 이탈리아 남부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칸나이 전투 이후 2차 포에니 전쟁은 거짓말처럼 소강상태로 빠집니다. 거듭되는 패전에도 불구하고 로마연합은 붕괴하지 않았고 고대 최고의 전략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로마연합을 붕괴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 한니발은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제 한니발 쪽에서 전쟁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주도권을 진쪽은 로마였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전쟁을 끝낼 능력을 가진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스키피오입니다. 그의 이름은 스키피오입니다. 한이발은 한이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이발의 센터가 강하게 만들어져서 한이발을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한이발은 한이발의 전술이 더 좋고 한이발이 더 좋고 기원전 202년 여름 카르타고 남서쪽 자마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스키피오는 한이발의 전술을 모방하여 한이발을 물리칩니다. 한이발은 자마에서 단 한 번 패했을 뿐이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카르타고가 패배함으로써 드디어 지중에는 로마인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이제 본격적인 제국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한이발 전쟁이라는 위기를 통해 로마는 오히려 세계 제국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보다 로마가 한두 번의 패배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사회구조를 만들어낸 힘은 플루타코스가 영웅전에서 언급한 것처럼 패자조차 자신들에게 동화시키는 힘 로마 시민권에 있었습니다. 서기 193년 4월 14일 세프티미우스 세베르스 세프티미우스 세베르스가 로마의 새로운 황제로 직유합니다. 그는 최초의 북아프리카 출신의 황제였습니다. 한이발의 나라인 카르타보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로마는 자신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은 적국의 후손조차 황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원로원 의원 중 3분의 2는 이미 식민지나 속주 출신이었습니다. 세븐틴이 우리는 이 영웅전에서 열 소리를 지어터킹으로 지금 압력을 바꾸고 지을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